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분명히 전향했느냐고 물언들 대해서 한 여당 의원이 변절자의 발악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. 태 의원이 탈북한 사실을 두고 변절자 즉 북한이 부르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뉴스를 전하는 저도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.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태의원을 향해 색깔론이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. 색깔론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낡은 색깔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윤영찬, 고민정 등 친문 의원들도 수준 낮은 일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백원우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문정복 의원은 어제 SNS에 문 대통령을 조선 선조하고 비교하는 발언은 북에서 대접받다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라며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가 태의원 발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자진 삭제했습니다. 운동권 출신인 임수경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탈북 대학생들을 변절자라고 불렀고 당시 북한 선전 매체도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표현해왔습니다. 진중권 전 교수는 문 의원이 그를 지운 것을 거론하며 장군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거라고 썼습니다. 미래통합당은 대체 누구로부터의 변절에 분노했냐며 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. 국회 외통위는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TV조선 박경준입니다. TV조선 TV조선